이라야야 노래 안해 시빵 노래 안해 노래 안할거야 때려쳐 내 같은 시끄디오 아 노래 안해 빨리 먹자 어 와우 홀리샛 위에 이거 좀 해줘 홀리샛 왓더팍 존나 맛있겠네 존나 맛있겠네 응 게맛있겠다 히히 홀리샛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먹어줄게 기름 넣었어? 어 기름 좀 줘 기름 이거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응 맨 마지막에 넣는거야 네 줘 이리 줘 이리 줘 이리 줘 이리 줘 이리 줘 이리 줘 야 과일 왜 이렇게 안되냐 이거 그러게요 어 자 이야 싹 막 이런거 여러분들 짜서 먹는거 소스 같은 그런거 있잖아요 그 이거 그거 알아요? 우리가 손에 묻히기 싫어갖고 쟤들 안 짜잖아 방금 내가 젓가락으로 한 것처럼 근데 그것마저 계산해가지고 라면 회사에서 어 그것마저 계산해가지고 수프를 더 넣었대요 알아요? 몰랐죠? 흫 흫 흫 흫 흫 알았어요? 몰랐죠? 흫흫 흫 흫 흫 흫 흫 흫 홀리쉫 개 쓸데없는 틈이 크로마키 베라 아 그럴까요? 이제 너를 보내야 하기만 홀리쉫 음 음 맛있다 맛있다 개 맛있어 esc 아 존나 맛있다 새벽에 먹는 짜파게티는 진짜 맛있죠? 두 개 끓였어 방제 보이잖아요 홀리쉣 너무 맛있다 맛있다 썸네일 찍어라 맛있어 전장을 켜? 안 켜져 있었어요? 켰어요. 소리 켰어요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다 돼지 맛있게 먹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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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에 켜요? 안 켜졌었네 미안해요 채팅도 안 켜졌었네 바보같네 미안합니다 너무 먹는거에 열중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미스테리 미스테리 할까요? 미스테리하면 좋지 계란? 계란 안 했어요? 그냥 먹어도 돼 짜파게티 2840자녀 손실나게 하지마라 미치인 세기야 내 2천원 환불해줘 아 미안해 미안해 먹는거 때문에 정신 팔려갖고 그래 미안해 두 봉 두 봉 끓여 두 봉 세 봉 어떻게 먹어요? 돼지에요? 어? 돼지같은 새끼들 세 봉 끓여서 먹는다고? 에바지 형 그렇게 짜르가진 그느끼다가 면발이 기도에 막힌 적은 없어? 음 음 짜파게티 너무 맛있지 않아? 진짜? 자주 먹으면 질려 근데 한 번씩 먹으면은 달콤하고 우와 재발장동이 어디 갔나 했었는데 저기에 면이랑 버무려져 있었네요 개맛있네 가끔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달콤해 노 지극히 정상 지극히 정상 벨드링 최종 보스같이 생겼네 아 짜파게티 웨일이 좋아해? 그곳에서 많이 해줬나 보네 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하 나는 안가봐서 몰라 그런데 가면 짜파게티도 줘? 김치 얻었냐고? 기괴한 미생물질 아이 칠칠치 못한 년봐 이거 좀 이렇게 말리란 말이야 이렇게 어? 개같은 년아 자 어우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아주 좋아 그냥 아 아 흐흐흐흐 응 음 어우 음 음 맛있다 강호동 씨가 이걸 보고 고소를 해결하네 아 아 하 맛있어 두개가 딱 좋아 진짜로 돼지들 은근히 라면 많이 안먹는거 알아요? 세개 네개 끓여먹을거 같잖아 전혀 국물라면 무조건 한개만 끓여 두개씩 끓으면은 입술에 닿았을 때 그 기름 느낌이 나요 응 되게 느끼해져 돼지들 인정하세요 쓰읍 azz ass 음 두개에 많이 먹는거라고? 아닌데? 샘조이 부산물 처먹고 턱구역질하는 것 같아서 별로 안먹음직스럽구나 음 으음 비빔면도 양이 좀 그렇지 팔도비빔면 같은 건 솔직히 여름에 한두 번씩 먹긴 하는데 제대로 된 팔도비빔면 먹어본 적이 없어 항상 면이 미지근하게 나와 왜 그러냐 랄프가 그래서 그래 근데 짜파게티는 식으면 진짜 개같이 맛없어져 개그각으로 으흐흐흐흐흐흫 스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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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 으음 다 먹었어 이제 비일성세로 안일봄야? 코드야? 이번달에 이번 땅 힘들지 않을까? 오 전혀 항상 맛있어 언제나 난 먹는건 그런건 못느끼겠어 미세하게 맛이 달라졌네 어쩌네 이런거 그런건 그냥 맛있어 그냥 음 음 입에 음식물 있을때는 제발 아가리 죽다치고 드십쇼 형님 음 짜파게티 파채 조합 맛있다 태훈아 음 진짜 맛있었다 흐미로 라면 잘 끓인다니까 아 잘 먹었다 리얼로다가 어 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코스야 항상 녹취 조심해라 형 조언이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물 먹으면서 입가심은 에바고 바로 아메리카노로 입가심 해줘야돼 너무 좋아 사악 씻겨나가네 아 이거야 진짜 너무 좋은거 아이고 우리 진짜 우리 더블리비님이 또 짜파게티 먹어야 된다고 근데 저보다 더 늦게 드시면 진짜 살찌실 텐데 거짓 배고픔이에요 먹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저한테는 이제 낮 한두 시쯤 된 지금 딱 그 시간이거든요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아점인 거지 근데 우리 더블리비님 같은 경우는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 드시면 살쪄요 알겠죠? 살찌니까 먹지 마요 너보다 더 늦게 먹으면 아침이지 또라이 세기야 내시다 지금 너무 잘 먹었다 아이 좋아 아무리 봐도 시발 100개 리액션이 제일 혜자야 그 이상을 개창렬이다 다음 당백 말고 똥집 그리고 미스테리 있습니다 반반 사수 하세요 네 똥은 안 싸요 똥은 아까 쌌기 때문에 똥 안 싸고 이야 정말 행복한 담배다 너무 감사한 담배네 하... 가는 입 되게 짜파게티 먹고 야무지게 담배 빨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담배가 어디... 아이고 화장실 갔나 보다 담배 좀 갖고 온나 안방에 있어 안방에 있어 응 햇떡 잰뛀이 안 보이게 지워라 태우나nym kn 술무가지 몇달 됐다 엄청 오래 됐어 개오래 됐어 씻고 갈게요 이거 괜찮던데 나는 나 일단 요즘 필터에 이게 달기에 나온게 좋더라 백시국에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강욱 너무 고마워 너네 뒤에 담배만 피냐 너네 뒤에 담배만 피냐 누가 다igh 으흠흠흠 뭐야ろう 왜왕금 성공한거야 뭔가 되게 말랑말랑해졌네 분위기가 적응한댄다 나? 느꼈어? 날카로웠나 전에는? 아 좋다 아 좋다 방제 바꾸죠? 오늘 무슨 요일이야? 목요미스테리 저는 고슴도치 마냥 다시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경말랑카오인 아 방송 스타일 좀 바꿨어 이렇게 하니까 다 좋더라고 나만 짜증 안내면 되던데 아